테라리움이 있으신지 꽤 됐어요 한 3 4년 30 30 45 사이즈인데 여기 옛날에 청개구리도 키운 적이 있었고 모터 부분 구상을 잘못했었어요 여기도 공간을 저 끝이 모터 부분이고 이건 앞쪽이 모터 부분인데 공간을 잘못 분할해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모터가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흐지부지 되다가 이거를 좀 살려보고 싶어가지고 이끼도 배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저는 뭐 야매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청양고추 libertin 파 고기 밀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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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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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